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구조대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위믹스 팀이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에 관한 공지사항을 업로드 했습니다 먼저 거래소 측이 위믹스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이유에는 첫번째 예상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이 불일치했고 두번째로는 거래 유통량의 명확한 공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한 소명으로 위믹스 생태계가 확장되고 메인넷 전환으로 사업모델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 물량의 위믹스가 추가로 공급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믹스는 자체 공지 시스템을 통해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고 업비트 유통계획서에서도 사업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통량이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지금 성장이 중요한 시점에서 유통계획과 유통량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기보고서 개시와 실시간 유통량 간의 시간차 문제 코인마켓캡 유통량 업데이트와 거래소와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계획에 비해 위믹스 유통량이 초과분 발생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로는 메인넷 서비스를 위해서 유동성 풀에 2500만개의 위믹스를 공급했다는 것이죠 또한 두번째로는 위믹스 달러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3580만개의 위믹스로 차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에 대해선 위믹스 팀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해당 담보가 청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 세번째로는 마케팅, 에코 시스템 파트너들에 대한 투자 등으로 1100만개의 위믹스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이번 4분기 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공개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메이드가 해왔던 것처럼 사전공시가 아닌 후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위믹스 팀은 예출되어 있는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통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초반에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거래소와 의견이 있었고 이를 유통량으로 봐야 한다는 거래소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10월 25일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총 3억 2천만개의 위믹스 유통량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오늘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재단의 모든 물량을 커스터디 업체에 수탁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 투명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거래소와 공유하는 기간별 위믹스 예상 유통량을 업데이트해 유통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위믹스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공시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위믹스의 자체 공지 시스템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수시공지를 병행하여 적시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속한 유의종목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죠 여러분들은 위믹스 팀의 공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부 홀더분들은 위믹스 팀이 초과 유통량을 사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홀더분들은 더 높아진 투명성이 위믹스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지금의 조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랭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지에 물린 위메이드가 여러가지 카드를 만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 이틀 뒤에 위메이드의 미디어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해당 간담회를 통해서 위메이드의 의중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날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홀더들과 소통하며 미디어 간담회를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코인구조대 채널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위믹스 사태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투자자인데 이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사태 이후로 코인판 자체가 더 투명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믹스처럼 분기로 공시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드문데 그 위믹스마저 위종목으로 지정되고 위종목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을 더 끌어올려야 하니까 다른 프로젝트의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결국 위믹스 사태의 나비효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그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눈높이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믹스가 모자란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적받는 것이 오히려 다른 프로젝트와의 격차를 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오늘날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앞으로 달라질 흐름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겠죠 업계 관계자들은 위믹스 사태를 매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 사례는 루나 혹은 잡코인의 행태와는 아예 다른 이슈라고 선을 그으며 주식시장 수준의 투명함과 소통을 원하는 코인 투자자와 발빠르게 플랫폼을 키워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기겠다는 발행사 간의 생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을 했습니다 즉 위믹스는 과거 무더기로 상패됐던 코인들과는 케이스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시장에 룰이 없는 상황에서 분기 공시 의무화 제도로 만든 위메이드의 진정성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시를 의무화했던 위믹스가 상패된다면 투명하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대부분의 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현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닥사 측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금융계 관측이 우세하며 위메이드라는 브랜드 네임을 고려해봤을 때도 이번 사태는 성급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불법적인 게 아니라 관리상의 하자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위 종목 지정이 다소 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위메이드가 빌미를 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결국엔 닥사 측과 위메이드 측이 서로 양보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닥사가 극한까지 위믹스를 밀어붙인다면 위믹스 이후에 사라질 코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코인들이 사라진다면 그 코인의 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그 닥사는 수익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위믹스는 위메이드 사업의 핵심인데 대부분 거래가 발생하는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상패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요일에 제가 위메이드 IRC에 문의를 해본 결과 위믹스 팀이 거래소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이 공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거래소와 위메이드의 논의 내용이 어제 등장할 이 공지에 녹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믹스가 상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확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상패가 된다면 그 여파는 위믹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믹스 이후 다른 코인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거래소도 역풍을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맞을진 조만간 밝혀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최근 1년의 사태로 가장 마음고생한 사람들은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홀더 드릴 겁니다 이들을 위해 위메이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은 위메이드의 가격 상승과 위믹스의 가격 상승이겠죠 그러니 말이 아닌 성과로 말이 아닌 가격으로 증명하는 위메이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